안녕하십니까 산마루교의 양병호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가난 땅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가난 땅 팔레스타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지시할 바로 그 땅이 가난 땅이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가난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훗날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땅에 와 있지 않습니까 애국에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40여 년이 다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가난 땅으로 데려가겠다고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백성들을 같이 데려가겠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적과 꿀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적과 꿀을 먹는 땅입니다 실제 그 땅에 가면 적과 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흘러거나 그러지 않지요 젖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기름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기름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들인 그 기름과 양으로 들였다 했는데 그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을 뜻합니다 똑같은 뜻이죠 즉 젖은 기름이신 그리스도로 기름 부신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드리는 예배를 뜻합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먹었을 때 입에서 꿀 같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다는 뜻이죠 아벨이 들인 양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죠 훗날 우리는 적과 꿀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이신 기름 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감추어진 담겨진 진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글자 속에 담겨진 그 진리를 온전히 볼 수 있게 되는 예배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요 진리 말씀이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곳이 가난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진리 말씀을 차려주시고요 그 말씀으로 배불리 먹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곳 그곳이 가난 땅입니다 그 가난 땅은 밖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가난 땅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있는 땅이 아니고요 그 가난 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가난 땅이 몸을 떠나서 갔을 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송과 가사에도 보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해가지고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 땅은 우리 마음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선취해야 되는 천국적인 삶입니다 열매 맺는 땅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천국은 밖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요 의가 뭡니까 내 안에 오신 크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오신 크리스도로 인하여 내 속에서 진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진리가 세상의 비진리 끊임없이 욕심으로 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다스립니다 그랬을 때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없으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미움이 빠지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욕심 때문이었죠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의신 크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진 평강 속에서 속구치는 기쁨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 안에 선취해야 될 천국입니다 밖에서 주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스러운 건 아니더라도요 지속적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가난 땅은 싸워야 되는 곳입니다 쟁취해야 되는 곳입니다 가난 일곱 족속이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 아니면 나갈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난 땅의 행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약속하신 가난 땅에서 평안을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